안녕하세요. 창업. 구이. 뭐 있어? 선물? 뭐야? 내일이 무슨 날이죠? 우리가 만난지 931일째 됐는데 다시 먹겠습니다. 자 신문하겠습니다. 네. 내일 무슨 날이죠? 내일은 허그 데이. 허그 데이죠. 잘 오세요. 좋아. 좋아. 허그 데이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엠카 이제 방송 끝나고 팬들이랑 같이. 왜 이렇게 조곤조곤 말해요. 허그. 왜 이렇게 작게 말하는 비밀도 아니고. 우리 둘만 하는 거니까. 알겠어. 장어 구인만 하는 거니까. 아 그래? 장어. 구이. 띵띵. 오늘 허그 데이. 허그 데이는 저희 처음이죠? 빅스타가. 안녕하니까. 너와 만난 첫 허그 데이. 안아줘. 허그 데이. 느낌이지. 돌아온. 장어. 구이. 자. 제가 방금 생각했던. 찝개 게임입니다. 재미없지. 바위바위보 해서. 찝개를 꽂는 거 자기가 원하면 돼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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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시간 점점 시간. 5초. 5초. 자 할까봐. 아 나 거기 할래. 나 거기 할래. 아 어떡해. 1. 2. 3. 4. 5. 진짜 인간적으로 넘어 들어오는 건 안 된다. 아파요 이거 진짜. 아프라고 하면 돼. 아퍼. 아퍼. 다시. 자 안 내면 된다. 가위바위보. 아. 야. 아 야 이건 아니다. 뭐 아니야. 뭐 아니에요. 아. 어 쌍수. 여기 셋 더 사줘. 1. 1. 3. 4. 5. 가위바위보. 5. 5. 아. 끝났다. 아 해보세요. 2. 4. 5. 5. 야 그거 같다. 2. 2. 5. 5. 5. 5. 호그 데이. 호그 데이입니다. 뜨거운 이렇게, 좀 있다 여러분들이 않으러 갈거구요. 이게 사실 사전 공지가 안 됐어요 근데 공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깜짝으로 공방의 매력이죠 그래 공방의 놈이지 언제 우리가 또 이런 이벤트 뭘 할지 모른다고 같이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공방 끝나고 공방 끝나고 놀러 가는 거야 바베큐 파티? 가는 거죠 펜션 잡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도끼 선배님, 덕화야 선배님, 디유닛 그리고 EXID분들은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회의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회의하면서 더 기례가 되고 레바니의 또 섹시한 모습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상당히 섹시하죠 필독의 정말 필독당 모습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드도 약간 섹시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주드는 아직 애기기 때문에 섹시하면 안 돼요 19살이 지금 저기 주드가 앉아있어요 주드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지 마 정화국이잖아 뭐요? 정화국이 게스트랑 부르고 아! 이미 오고 지금까지 샤워 고이 안녕 이미 오고 주드 딱 오면 끝내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닉스타 주재재입니다 지금 지금 레알이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끼리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너가 오면 어둡지? 저희들끼리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죄송해요 아니야 아까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뭔가 빛이 있냐 어? 지금 가야 되죠? 지금 가야 되죠? 지금 가야 된 남자예요 이리 와요 너 갈래? 너 갈래? 안녕하세요 아 여기 돌아서 돌아요 돌아요 저기 보시면 엘젝스분들이 오실래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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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저기요 할 준비하자 무슨 날이겠죠 내일 무슨 날이게요? 내일은 아주 기쁜 날이죠 내일? 내일은 허그 데이죠 내일은 허그 데이죠 그래서 오늘 면접 보러 오셨나요? 그래서 오늘 팬들이랑 같이 내일이 무슨 날이게요? 내일이요? 네 허그데이에요 아 허그 데이에요 오늘 팬분들이랑 허그 하시나요? 허그! 짜자잔 저imit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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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AJAX의 메인보컬 맡고 있는 윤형이라고 합니다. 스펙이 좋으시군요. 두 그림이 굉장히 좋으신데.. 다 이렇게.. 다..저희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. 내일은 허그대 유저. 안녕하세요. 빅스타입니다. 빅스타입니다. 빅스타 새로운 멤버이신가 봐요. 네. 평균 키가 올라갔습니다. 굉장히 짐이 됐네요. 아니요. 짐이라네요. 야 성민아 그러고 있으니까 얼굴이 진짜 커 보인다. 미안하다. 자 내일 허그대입니다 여러분. 네. 이게 동상이에요? 네. 찬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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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줄. 찬줄 찬줄 찬줄. 찬줄 찬줄. 안녕하세요. 빅스테문입니다. 네. 내일은 허그대이죠. 네. 저희 모두가 가야 되겠습니다. 가야 되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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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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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